심취하셨어 윤동근은 1%의 멋진과 99%의 허당미가 뿜뿜하는 뿜뿜이다 잘생기면 다 커버가 되는 거야 월과천치 뿜뿜이 진정한 미러볼이다 멀쩡해 보이다가도 스위치만 원하면 유치찬란하다 유치한다고 하자 미러볼? 네 미러볼 차태현은 가속페달이다 멤버 한 명이 장난을 시작하면 차태현이 끼어들어서 장난의 가속도가 붙는 거야 그렇게 일이 커져서 재밌는 경우가 많다 너 때문이야 이 자식아 너 때문이야 이 자식아 네가 숙수야 네가 숙수야 네가 장난치겠다 연가시야 연가시야 네가 숙수야 베프쿠는 무게감을 지닌 기염이다 물리적 무게감이랑 반대로 새가슴처럼 근심 많은 모습이 단체한 매력인 것 같아 모태술로라고 몰이 받는 것도 귀여워요 맞아 잘 아는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정준형은 또치다 또라이지만 치명적이다 내가 못 잊겠어 도대체 동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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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그마한 컴퓨어 김종민은 10년 묵은 산삼이다 산삼도 1년 묵은 산삼과 10년 묵은 산삼은 엄청 차이가 있다 김종민은 근 10년 동안 한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마침내 그 빛을 바랬기에 10년 묵은 산삼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박수 한 묵은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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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고맙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재밌게 좋은 방송 많이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이 멤버 리멤버 포에버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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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우 아우 훈훈하다 훈훈하네 축하해 축하해요 누구보다 축하해 아우 오늘은 아우